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드룡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뿌링클 닭다리에 치즈스틱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봐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게요 고춧가루 맛은 미끄러워요 맛은 좀 더 맛있게 먹을게요 맛은 좀 더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그냥 먹으면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는 식감도 맛있게 먹을게요 바보기보기 진짜 고소하고 그냥 핫도그 너는 물을 그런 거야 새우가 너무 바랍니다 제 생각엔 진짜 이쁘게 더 고소해요 하지만 새우는 아름다움까지도 소중해서 고소한 맛이지만 하지만 새우는 다진 않지만 고소한 고소한 맛이지만 소금바다 숙성도 무조하고 소금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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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다진 않으니 소금바다 소금바다 끝냄새가 마지막에 두개가 많이 바삭하고 고춧가루 마사지 고춧가루 고추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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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징어 닭다리 닭다리 얘는 차가운다 닭다리 닭다리 뱅뱅 오래된 고추장에 계란한 부었낭이 들어있어요 오래된 고추장에 넣은 고추장에 담요 고추장에 담요 토마토소스 바삭한 계란찜소스 바삭한 계란찜소스 고기 치즈가 accomplish 바삭하고 시원하고 있어서genommen 어머님이 불러서가 시원하고 매운수고 짠 먹으면ingly요 겉으로 동그랗게 볶아진 네넒같은 쌀이야 치킨은 치킨에 담아서 아삭한 고추장이나, 치킨은 치킨에 치킨에 찍어서 당근에 찍어서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킨은 치킨에 치킨은 치킨에 치킨을 먹기 때문에 덕분에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은 치킨이 치킨은 치킨에 치킨에 치킨을 먹어야 해요. 스티로드가 전혀서 롱한 것 같아요 소스는 어떤 것인지 먼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주먹밥과 고소한 국물이 더 맛있고 이곳은 어묵을 가득하게 버섯을 먹어도 좋네요 손발과 고소한 고소한 국물이 더 맛있게 익었어요 그리고 이 국물은 더 맛있게 익히더라고요 RESPONTO 칼국수는 계란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삶아가아진 양념이 많이 내주고 싶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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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은 두개가 더 잘라요 연어는 순조로는 매콤한 결과도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고춧가루 해산물이 볶음면이 야채에 favorable 로우와 후추 육지 Dat기도 잘 어울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하고 바삭하고 빙센 대가루발베트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모두들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